비가 없는데, 내가 가져왔어. 아 올라가 바게다 몰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여기 가면 양호아파트 보여 쭉 올라가 봐 올라가 아빠가 얘기해 줄게요 엉덩이 오지? 아니 이거 밟으면 안 돼? 밟지마 밟으면 안 먹었어 아빠 왜 바닥에 왜 보여? 삼촌이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대 그래도 바닥에 버리는 거야? 그래서 좀 주는 거래 원래는 놓고 갈라 했는데 이쪽에 놓고 가면 안 된다고 저기 앞에 현서가 있던데 써있었어 없어요 귀신이 언제 안 돼 여기서 집이 보이네 우리 그치 응 네 울어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